김의겸 의원이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코인, 코인 수사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제작진이 스피커 관리를 못해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자꾸 이런 노이즈 넣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었는데 이게 박원순 또 이해찬. 이런 이름까지도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죠. 이재명, 박원순 이메일에 등장했다는. 이재명, 박원순,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등장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뭔가 그게 큰 건이구나. 큰 건을 발견해서 검사의 본능, 수사 본색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해서 본인이 직접 미국까지 출장을 가서 관련자들을,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받아왔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거 아닌데요? 이랬잖아요.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확보는 못했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김의겸 의원이 뭐. 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게요? 확보는 못했죠. 이렇게 얘기하나요?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우리 진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글쎄 말이에요. 진짜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지만 한겨레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로 근거 없이 이런 소설을 기사랍시고 써서 갖고 오면 제가 장담하는 한겨레 데스크들이 이거 기사 안 내줄 겁니다. 당연하죠. 무슨 웬만한 찌라시도 그런 건 안 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데스크 봤을걸요, 아마? 봤겠죠. 뭐 연차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봤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젊은 기자들이 근거도 없이 이런 걸로 기사 쏘으면 아마 본인도 기사 내면 안 된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이 너무 면책특권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저 라디오에서 말하는 건 면책특권 없어요. 국회의원의 상임위 과정에서의 어떤 질의응답 답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 벗어나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몰라서 조사를 못 하잖아요. 고소도 잘 안 하죠. 경찰이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아니 왜 경찰 편을 드십니까? 제 편을 들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같은 팀 아닙니까? 우리 경찰에 그럼 알려줄까요?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 장진영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이 동북아 경제 평화 아태협 아시아태평양 협의회인가 거기 여의도의 피모 건물 10층에 있는 거기 압수수색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 들어간 이유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잖아요. 쌍방울이 그 아태협 행사에 몇 억을 후원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카나 여러 가지 금전적 편익을 4억 이상 받다고 알려주고 있어서 구속이 됐고 쌍방울 전주는 해외 도피 중이고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 쌍방울과의 유착관계 의혹 때문에 그 아태협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 주장은 그날 현장에 있던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압수수색 사유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게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장을 봤다는 거죠.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민주당에서 하지 말자고 했던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고 설령 가상화폐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들 그게 왜 문제고 뭐가 잘못인 겁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줬겠죠 어느 정도. 자꾸 자기 꼴대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자책골을 난사하고 있어요. 이제 내부고발자라고 했고 민주당 내에서 눈총을 주면 공익제보자라고 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민주당이 고록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딴에는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충청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누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진짜 이재명 대표나 이 쌍방울 라인에서 가상화폐로 장난질을 치는 게 있다고 쳐요. 저는 모르죠.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볼 때 그때 가서 김의겸 의원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복형 금감위원장도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북한 가상화폐와의 연관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면 위로 띄워준 게 김의겸 의원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은퇴하고 가만히 있던 이해찬 전 대표도 끌어들여 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이 나비 효과가 어떻게 번질지는 정말 예측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아태협이 코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APP427이죠. APP427. 그런 거 있어요. 그 427이 이제 남북정상회담 열렸던 그 날짜를 붙여서 APP427이라는 걸 붙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이름에 붙였다고 하면 남과 북이 다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다. 라는 걸 그 코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 내부고발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수사가 쌍방울 APP427까지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건 좀 사태가 심각해지고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방울이 어쨌든 그걸 비밀으로 대북 사업권도 따내고 뭔가 좀 진출하려고 그랬고요.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뭔가 사업하거나 뭐 이렇게 코인 만들라 그러면 무슨 할 말 있구나. 계속 말해야지. 하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북한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뭐 흘러 돈이 좀 흘러갖고 막 그렇지 않나. 그것도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김의경 의원이 제기한 수준으로 추측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과 의혹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의 의혹 제기이고 추론이니까 그 고소하지 마세요. 김의경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 근데 멸차트 건이 없잖아요. 전 없죠. 근데 이미 이재명 대표님한테 두 번 고소고발 당했었어서. 고소를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면역이 좀 있어요. 전 고소당하면 제가 자랑합니다. 고소당했다고. 내가 쉴드 쳐줄 줄 알고 내가 지켜준다고 얘기했거든. 이게 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이거 아직까지 법 체계가 미비하다 보니까 작전 주식처럼 이거 가지고 장난쳐서 투자자들 돈 싹 빨아먹고 코인 같이 띄운 다음에 청산해버리고 자기들만 수십억 수백억 벌고 도망가는 나쁜 업자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태업에서 소위 말하는 대북 관련 코인을 만든 건데 주식에도 대북 관련 주가 있거든요. 그런 대북 관련 주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남북관계가 긴장근면 경색 국면에 빠져들게 되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대북 관련 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서 자꾸 남북관계 이야기 많이 했던 게 논란이 되어서 주식 팔고 했던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ATP427은 일종의 대북 관련 코인이 된 거잖아요. APP427은. 그런데 아태업에서 쌍방울 돈 받아서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제목부터가 이름부터가 남북관계 풀어보겠다는 뜻이 너무 뻔하잖아요. 평화부지사인 이하영한테 법인카드 주고 보장한 아들을 취업시켜서 돈 팍팍 주고 자동차 세대 리스 시켜주면서 경기도를 매개로 해서 북한과의 평화모드 대화모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DMZ에서 하는 영화제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북 관련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코인 가격이 뛰면 거기에 투자한 쌍방울은 아태업은 쌍방울이 만약에 거기에 투자를 했다면 뭔가 관련이 있었다면 몇 억 들여서 아태업 후원해준 대신에 이 코인 가치가 뜬 걸로 인해서 수백 수천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이 또 어디로 갈까 하는 이런 어떤 영화 시나리오 같은 고민까지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주 상식적인 초론 같고요. 저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 시청자들이 실망했다. 겨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힘들었냐. 더 센 거 어차피 뭔 책 듣고 고소 얘기하려면 더 센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이 하나도 없는데 절대 고소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댓글창이 넘어갔어. 지금 너무 많아 여기 굉장히 많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이게 뭐냐고 하품하고 막 그랬어요. 중상모략의 달인이시다. 정치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암호화폐를 아이템으로 골랐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거기 관여자들이 그러면 이제 북한 정부도 원래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았던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해킹해 갖고 훔쳐가고 막 그랬을 거 그랬잖아요. 4억 달러를 해킹해서 훔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북한이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근데 여기로 새로운 코인을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런 데 차관을 한 사업이다라고 뭐 이거 추론이 가능하죠. 근데 근데 지금 그 이더 이더리움에 그 창시자라고 하나요. 누구죠 이름이 그리피스 개발자 그리피스가 미국에서 지금 저 징역형을 살고 있잖아요. 63개월을 받았죠. 5년 3개월 근데 이제 그 사유가 혐의가 북한에 가서 이제 금지된 기술을 알려줬다. 그 혐의로 미국에서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디를 파봐도 북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북한과의 연관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이게 계속 뻗어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김의겸이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직을 걸려고 하는데 보통 예전에 있잖아요. 이완상 총리인가. 옛날에 그 무슨. 한완상. 한완상. 아니. 이완구 총리. 이완구 총리가 내가 돈 받은 게 드러나면 목숨을 끊겠다. 이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옳지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걸지 않고 한동훈 장관한테 직을 걸려. 자기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죠. 근데 오늘 돌직구 총리에서 전용기라는 의원이 실드 친다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 김의겸이 직을 건 거라 다름없다. 공직자는 모든 말이 다 직을 건 거다. 그래야 2년 후에 총선에서 진파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참고를 했잖아요. 이 김의겸 이분은 진짜 권력력이 한자리 권력력에 대한 진짜 욕구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제 흑석투기한 게 드러나서 이제 막 사퇴 압력이 빗발쳤잖아요. 절대 안 나가고 버텼어요. 원래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다 결국 나갔고 그리고 국회의원 한다고 진짜 민주당에 공천시청했다가 뭐 그리고 공천시청 하면서 그만할까. 기부 그만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본은 한 장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장을 못 넘어가고 있어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이 대본에 놀란 거 얘기해. 하나만 이거 하나만 보세요. 2022년 10월 13일 화요일. 소름이 있지 않아.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인데 있어. 아 소름. 그냥 김우겸이랑 관계했어요 이것도. 이거 그러면 조작방송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나왔어요. 이름이 나오니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뭐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전 서울시장에 관련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료하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돼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닙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한옹 의원이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회계사 출신 검사. 이복현.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최척건이 있었던 곳이고 쌍방울에서 후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대북 코인을 발행을 해요. 결국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사실상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미국 사람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것을 김호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도둑이 제발 지린다 하는 그런 말인데. 금융기관과 관련된 불법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권한이 있는 범위에 최대한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약간 이건 영화적인 상상력이 가미됐다고 말한 합리적 의심. APP 427 코인을 발행해서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 많이 하게 해서 이 코인 가격 뻥튀기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가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수사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감원이든 검찰이든 저는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했으면 좋겠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처음 임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검찰 출신 인사냐면서 민주당에서 막 거풀문고 비판했던 인사입니다. 그때 제가 KBS 심야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중에 저는 제일 잘한 게 이복현인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회계사 출신 검사고요. 아주 강골입니다. 막 유연하게 지금 있지만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 복장 자유화를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옷 막 이렇게 정장 안 입어도 된다고. 그런데 이복현 검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수사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엄청난 압박이 막 왔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핍박받고 자천당했었는데요. 이런 강골이 뚝심 있게 이 대북 코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윤한옥 의원과 이복현 원장의 질의응답을 보니까 생각이 딱 들었고요.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제목이었는데 이게 진짜 일파 만파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감사원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죠. 또 우리 어디에 검찰에서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겠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게 어디까지 만들지.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한번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한번 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